안녕하세요 영신다육TV입니다. 오늘은 영신다육TV 어제 천명달성 감사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유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영신다육TV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선보일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열심히 노력하는 영신다육TV가 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우리강산 야성아님 감사드립니다.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게 힘이 되어주고 모든 걸 모르는 거 많이 가르쳐주시고 고맙습니다. 앞으로도 우리강산 야성아님 손잡고 열심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제가 몇명 부족했는데 도와주신 뿜뿜여사님 신현님 실방에서 도와주신 김가을님 네 고맙습니다. 엎드려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벤트 선물로 나갈 신환경 영양제 2리터짜리입니다. 각 한명씩의 2리터짜리 영양제를 보내드립니다. 신환경 영양제는 다육이 영양제, 식물 영양제, 과일나무 영양제, 골고루 쓸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. 얘는 5대1로 해석해서 쓰시면 되고요. 다육이 같은 경우는 물에 타서 5대1로 물에 타서 저면 간수할 때 쓰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. 네 지금부터 신다육TV님 사랑합니다. 댓글에다 이렇게 쓰시면 처음부터 10분 선정해서 댓글 순서대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. 댓글에 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할 예정이 오니 휴대폰 번호에 주소와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지금부터 천명 돌파 이벤트 천연 영양제, 친환경 영양제 10분에게 이벤트 나갑니다. 감사합니다.